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일반 수업을 담당하게 된 우원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업해야 될 컴퓨터 일반의 기본적인 과목과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한 글을 설명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컴퓨터 일반이라는 수업은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수업해 드리는 부분이고 또는 계리직에서 마찬가지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덤벼들어서 또 마찬가지 쉽게 포기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컴퓨터 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업 내용을 천천히 잘 따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첫 시간부터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업해야 되는 과목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일반은 말 그대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기본적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데 일단 총 과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번째 과목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란 이름입니다. 일단 컴퓨터 아키텍측을 해서 컴퓨터의 구조를 다루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번째 과목으로 설명되는 형태가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Data Structure 자료 구조 과목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될 거고 네번째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섯번째 과목으로 설명되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데이터 통신이란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할 수 있는 과목이 C 언어와 Jav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과목에 대한 형태 그리고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한 개 추가합니다. Excel이라는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시험 문제는 20개가 출제가 될 거고 각 과목별로 고르게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전공하신 분도 존재하겠습니다만 전공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압축해석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아닌 부분적 내용으로 미리 설명드린다는 거 그래서 일단 각각 과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하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용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흐름은 전자계상의 구조를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운영체제 마찬가지 두 세 개 자료 구조 과목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세 개 정도 소프트웨어 흥학이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 통신 분야가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통신 분야 같은 경우도 많게는 세 개 정도까지 출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시언어와 자바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산직 상에서의 컴퓨터 일반에서는 이 정도 내용까지가 설명이 됩니다만 계리직 시험에 컴퓨터 일반을 준비하시는 분은 엑셀이라는 과목도 한 과목 정도, 한 개 정도의 내용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전체 커리큘러 3, 두 달 과정입니다. 두 달, 두 달, 한 달 해서 총 5개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두 달 과정을 통해서는 기초입니다. 기초적인 내용,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물론 전공자도 계십니다만 초보자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른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각각의 과목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것들이 너무 생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거는 처음에 기본 내용 설명을 드릴 때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도 앞주 깊은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그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런 각각의 과목과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용어를 접한다고 생각을 하길 부탁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과목별로 계산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숫자 계산뿐만 아니라 배열하는 거나 위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업을 들으시면서 부탁드릴 거는 여기에 충실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것만 내용만 첫 번째 설명드리는 내용 파트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시험 문제는 거의 60% 이상까지 맞출 수 있도록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포기를 하고 힘들다고 안 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다음 달로 넘어가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리는 첫 번째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용어나 계산 형태를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게 토대로 만들어졌다면 좀 더 세부된 사항으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을 통해서는 새롭게 접하는 용어와 각 과목별로 나오는 계산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는 완전히 계산 문제는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달에는 앞에 용어에 좀 더 플러스 알파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시험 대비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천체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달에는 즉 첫 번째 텀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어와 계산의 중점을 맞추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는 완전히 계산을 끝내셔야 됩니다. 계산을 끝내신 후에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더 심화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면 앞쪽에서 거의 50%, 60% 정도가 내용이 설명이 됐다면 거기에 좀 더 심화된 과정의 나머지 부분이 보충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과정을 통해서는 실제 이 출제된 내용들이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으로서 일단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의 기본 3단계 과정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용을 배우시고 설명을 드렸다 하시든 아니면 처음 접하시든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달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본 용어와 계산에만 좀 집중을 하신다라며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한 학기에 한 개 정도 배우는 즉 전공자가 한 학기에 한 정도 하목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짧게는 몇 시간 안에 끝내는 부분들이니까 전체를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아는 건 불가능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자 싶은 것은 기초적인 것만 앞뒤 다 자르고 그냥 A라는 용어가 나왔다라면 A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 자체가 아주 고난이도 4배를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개념 자체 그냥 기초적인 용어와 내용들을 물어보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 형태 A라는 단어가 뭐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라면 그 설명된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라면 충분히 시험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것. 물론 100점은 보장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제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이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맞추는 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뺀 나머지 내용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최소한 80, 90까지는 충분히 나올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 그래서 책에도 설명이 됩니다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사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만 정확하게 100% 이해하신다라면 충분히 기본 점수 이상은 획득 가능하다라는 것을 미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듣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첫 달에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내용 설명을 드리면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따라오시는 분도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 내용이 너무 설명이 많아지는 부분들이니까 최대한 많이 배제를 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반복 반복하셔서 100% 이해하신다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포기하는 것. 너무 어렵다. 너무 계산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몇 번 반복해서 계속 수업을 듣고 준비하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미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턴 과정을 통해서는 이거 두 것입니다. 컴퓨터 일반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들. 최대한 내용은 빼고 꼭 아셔야 되는 것들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오늘도 설명이 될 겁니다만 몇 번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 계산을 지금 두 달 수업 등 과정에서 완전히 마스터를 시켜주신다라면 충분히 시험 대비는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몇 번 반복 반복하셔서 숙지를 해놓으신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다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설명드린 용어와 계산에 좀 더 치중해서 봐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일단 필수입니다. 정보처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설명되는 감옥 자체가 결국은 정보처리 감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실기 내용과도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약에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수업 듣는 내용을 가지고도 자격증은 충분히 취득 가능하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시험 일정을 확인하셔서 수업 내용과 병행해서 준비하신다면 아직까지 혹시 전산직에서의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수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자격증까지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나 자격증 취득이 안 되신 분들은 수업 내용을 듣고 시험 일정에 맞추셔서 자격증 시험도 같이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과목 형태에 대한 것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교재를 가지고 바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교재 일단 첫 번째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첫 번째 과목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재 23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 시작이라는 과목 형태가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교재를 좀 이동을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몇 개는 생략하고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설명드린 내용들 위주로만 잘 따라오시기 부탁을 드릴 거고 좀 불편하지만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교재 앞쪽에 컴퓨터 시작입니다. 이거는 역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 페이지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23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24페이지를 펼쳐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 등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컴퓨터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만 한 번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안 보시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최초입니다. 최초 전자 계산기 컴퓨터 이름.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설명하는 거 애니악이라는 단어. 그래서 애니악이라는 형태의 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3년에서 46년에 걸쳐 모클리와 에커드가 만든 세계 최초의 전자 계산기. 이건 기억합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 계산기는 애니악이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두 번째 칸을 설명합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즉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기본 틀이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 형태인데 이 내장 방식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름. 그리고 세 번째 칸을 설명합니다. 이거를 도입한 최초의 컴퓨터를 애드싸기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설명되는 거 이진수 체계를 처음 사용한 애드박. 그리고 상업용 컴퓨터로서 유니박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각각 종목별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나왔을 때 준비를 안 했다면 너무나 억울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계 최초의 전자 컴퓨터가 계산기가 누구냐라고 설명이 된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애니악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라는 정도는 기억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틈틈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서 눈에 많이 익혀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서는 컴퓨터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애니악이라는 단어를 포인트로 기억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25페이지에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컴퓨터의 시작과 부팅이라는 형태가 주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배우는 글자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2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쭉 넘기셔서 어디로 가보실 거냐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30페이지로 갑니다. 30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암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되시냐 그러면 표주나 단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에는 계산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 문제 중간 중에 이런 표주나 단위를 이용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또는 이 시험에서 단위 자체를 물어보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단위를 오늘 다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세 개의 표주나 단위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속도 관련과 저장 용량 관련의 명칭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있는 글자를 다 기억합니다. 일단 기본 단위로서 저장 용량 단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키로바이트라는 단위입니다. 키로바이트라는 단위는 용량 형태로 치게 되면 10의 세 제곱 다시 말하면 천 단위의 용량을 가지는 걸 우리가 키로 그리고 키로바이트라는 형태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 단위를 천 단위씩 증가합니다. 그 다음 누구냐면 메가바이트 그럼 얘는 10의 6 제곱의 크기를 가지고 그 다음이 기가바이트 그 다음이 테라바이트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저장 매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기가 테라바이트라는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 각각 10의 세 제곱씩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저장 용량 형태가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 기가까지는 계산 문제로 설명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출제되기 때문에 이름 특징이 이름뿐만 아니라 가까이 저장 크기까지도 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름과 저장 용량 형태 같이 확인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체계는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까지 주어집니다만 두 개를 더, 세 개를 더 추가합니다. 엑사바이트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 하나만 좀 적어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엑사는 10의 18승입니다. 제타는 10의 21승 요타는 10의 24승입니다. 체계는 빠져있으니까 이 세 개를 추가 부탁을 드릴 거고 단위 표현 마찬가지 첫 번째 따서 엑타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라는 단위로 표시할 겁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 저장 용의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크기 순서들을 나열하라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이 이름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사용되는 것 계산은 주로 기각까지 많이 설명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장 용량 단위로서 키로부터 시작해서 요타까지 이름들 기업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 기업 부탁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표 아래쪽에 설명이 됩니다. 요번은 무슨 단위냐 시간 단위입니다. 시간 단위 형태가 주어지면서 용량 단위입니다. 미리세컨드 얘를 10에 마이너스 3승초의 단위를 우리가 미리세컨드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마이크로세컨드 10에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나노세컨드 10에 마이너스 9승 마찬가지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키로, 미리, 마이크로, 나노세컨드의 단위 형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구다? 피코세컨드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펨토세컨드 10에 마이너스 15승 그리고 마지막이 아토세컨드 10에 마이너스 18승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나중에 설명드리는 계산 문제상에서는 나노까지는 계속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고 아래쪽의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문제 단답 형태로서 제일 빠른 게 누구냐 가장 느린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단위 형태 확인하시고 두 개 더 추가합니다. 잽토 얘가 10에 마이너스 21승 그 다음에 요토 그래서 책에 설명된 내용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여기 있는 단위는 다 암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키로부터 시작해서 페타까지 미리부터 시작해서 아토까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 각자 추가 시켜드렸던 두 가지 형태의 명칭들 저장 용량에서는 엑사, 제타, 요타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요. 잽토하고 이건 잘못 적어드렸습니다. 욕토입니다. 욕토에서 10에 마이너스 24시 형태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 기본 단위를 첫 번째 오늘 설명드린 첫 시간에서는 암기를 부탁을 드릴 거고 아래쪽에 이제 계산식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단위 암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또 표가 설명됩니다. M-I-P-S라는 글자하고 M-F-L-O-P-S 형태가 주어지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얘도 단위 형태를 갖고 시험 문제가 만들어진 부분들이니까 이 단위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서 첫 번째 용어로서 M-I-P-S는 풀어서 좀 기억 부탁드립니다. M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보통 밀리언입니다. 백만이라는 명칭이 설명이 되고 단어 많이 쓰일 겁니다. 인스트럭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명령입니다. 즉 백만 개의 명령 퍼 세컨드 초당입니다. 초당 처리하는 명령어가 백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의 단위로써 M-I-P-S라는 명칭을 쓴다. 한번 읽고 풀어 쓰시면 충분히 외워지는 명칭들이니까 M-I-P-S M이 밀리언이다. I는 글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인스트럭션의 명령어라는 점으로 기억하시고 퍼 세컨드니까 초당 초당 명령되는 처리 개수가 백만 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M-I-P-S라 표현할 거고요. 두 번째 M-F-L-P-O-S는 밀리언 똑같습니다. 백만 플로팅 포인트는 실수입니다. 소수점 연산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니까 부동 소수점 연산 단위를 우리가 M-F-O-L-P-S라는 명칭을 쓰겠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얘도 한 번씩 보기 또는 실제 단위를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 부탁드리면서 30페이지의 다섯 번째 표준화 단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설명 듣고 다 암기를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아래쪽에는 M-I-P-S와 M-L-O-P-S 형태는 이름 정도 이런 단어가 있었다라는 표현 정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설명서는 여섯 번째입니다. 자료 표현 단위입니다. 자 이 자료 표현 단위도 마찬가지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 정말 중요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모든 감옥에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섯 번째 자료 표현 단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30페이지 31페이지의 두 개의 표는 오늘 다 외워주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자료 표현 단위의 그 첫 번째 주어집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비트 0입니다. 바이너리 디지세 약자입니다. 이진수의 뜻으로써 비트라는 단위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의 두 번째 자료 설명합니다.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표현하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로써 숫자로 표현하시게 되면 0 또는 1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비트 기억할 거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는 형태로 쓸 거고요. 풀이 가능하셨습니다. 바이너리 디지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 비트 기억합니다. 바이너리 디지트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의 0과 1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 표현을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소 단위 비트 하나하나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얘들을 몇 개씩 묶습니다. 학교로 치면 학생 한 명 한 명 즉 책상 하나하나가 비트라 치면 그 각각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를 짜고 분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들을 몇 개씩 묶을 겁니다. 그 묶는 단위로 두 번째 설명되는 거 얘는 잘 내진 않습니다. 니블이라는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얘는 4비트입니다. 비트 네 개를 모은 거를 우리는 니블이라는 단위로 설명을 하면서 4비트를 나타내는 단위라는 이름 정도만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이름 정도로서 니블은 4비트를 지정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단위입니다. 비트 다음 단위로 기억하실 게 바이트라는 단위가 설명이 되고 바이트는 8비트의 묶음을 우리는 바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비트 모임으로써 보통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하나의 문자, 한 글자를 표현하는 단위로써 우리가 바이트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적어둡시다. 바이트의 가장 주된 역할은 주소 표현의 최소 단위로써 우리가 바이트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그래서 비트는 정보 표현입니다.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소 표현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바이트라는 글자를 쓸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비트, 바이트의 이름들 확인하기 부탁을 드리고 이런 바이트도 몇 개씩 모아서 단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네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드는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단위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면서 4번에 보시게 되면 하나의 워드에는 하나의 컴퓨터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명령어의 단위로써 워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내용 설명이 안 된 상태니까 오늘은 뭐만 기억하시냐 그러면 비트는 0, 1의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바이너리 디지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라는 거 메우시고 비트 8개를 모은 것을 우리는 바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바이트를 모은 것을 우리가 워드라는 형태로 쓸 거고 바이트는 주소를 나타내는 단위로 워드는 명령어 또는 데이터의 단위로써 우리가 워드가 사용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쓴 거죠. 16비트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면 한 개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다? 한 번에 16비트씩 처리 가능하다. 그 형태를 워드라는 명칭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표현 정도. 오늘은 이 정도만. 비트, 바이트, 워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위로 설명이 됩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 다음 단위로 또 설명이 되는 건 나오는 건 뒤에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은 비트. 바이너리 디지스의 약자입니다.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바이트입니다.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주소 표현의 단위로 설명이 됩니다. 워드, 자료 정보 처리의 단위, 기본 단위로써 명령어의 단위로 설명되는 걸 워드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몇 개의 바이트를 모은 걸 우리가 워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표현까지. 30페이지, 31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렸던 표준화 단위 암기하시고 자료 표현 단위에 대한 거는 다 암기가 되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3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일곱 번째 컴퓨터 세대 구분입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단위별로 만들어 놓으면서 제1세대부터 제5세대까지 각각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배운 글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컴퓨터 세대 구분의 명칭이 있는 게 있다.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고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진법. 첫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진법 관련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게 거의 모든 시험에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대비하실 때 이 진법은 100%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즉 나왔을 때는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진법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즉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숫자는 10진수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최수단인 비트 0, 1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걔를 우리가 2진수라고 표현을 하면 나는 나타내고자 하는 숫자가 10진수지만 컴퓨터 내부는 2진수를 쓰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10진수가 2진수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읽어들이 2진수가 어떤 식으로 10진수가 표현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되는 거 진법 변환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표현도 설명이 됩니다만 기억하시는 거 진법 또는 진수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N진수라고 합니다. 이때 N진수의 N은 정수, 자연수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1진수, 2진수, 1진수 빼고 2진수, 3진수, 4진수 다 표현됩니다. 그랬을 때 N진수라는 형태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수로 구성된 수를 우리가 N진수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10진수는 0, 1, 2, 3에서 얼마까지 9가지로 이루어진 수를 우리가 10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진수는 N이 2가 되기 때문에 0부터 얼마까지다? 1까지로 표현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0과 1로 구성되는 수를 우리는 2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8진수는 0부터 N-1이 되는 거니까 7까지 그래서 0, 1, 2, 3, 4, 5, 6, 7로 구성된 수를 우리가 8진수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5진수는 0, 1, 2, 3, 4 이런 형태의 숫자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N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진수는 0부터 9까지 2진수는 0부터 1, 8진수는 0부터 7까지로만 구성된 형태로 우리가 N진수 형태로 표시하는데 가장 주가 되는 거 주의합니다. 16진수입니다. 16진수라는 형태가 만들어져 버리면 N-1까지니까 0, 1, 2 해서 9 그리고 누가 나오냐 그러면 10, 11, 12, 13, 14, 15까지의 수로 구성된 형태를 우리가 16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0부터 9까지는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DX자리 숫자리가 두 자리 수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적으면 110이라는 형태를 적었다면 이게 11인지 1에 10인지 110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숫자로 표현됐을 때는 한 자리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16진수 10은 대문자 A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가합니다. B, C, D, E, F 라는 형태로써 16진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10부터 15까지의 숫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D, E, F A, B, C, D, E, F 와 매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잘못해버려서 계산이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11대 A 15일 때 F를 생각하시고 한 칸씩 증가하면서 알파벳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는 형태로 보시면서 첫 번째 진법에서 기억하시는 것은 엔진수로 표시된 데이터는 0부터 M-1까지의 수로 구성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는 이겁니다. 이진수로 쓰고 있는 반면 사람은 10진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진수가 10진수를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는 10진수를 이진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데 단점이 되는 게 뭐냐 이진수는 자릿수가 너무 길어집니다. 0과 1이라는 값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릿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이진수를 좀 더 줄어 표현하기 위해서 8진수로 또 8진수 자리가 기니까 이진수를 뭐로 바꾼다? 16진수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진법 변화는 이들 사이의 변환 즉 10진수,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자유자재로 변환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 이런 변환을 가지고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고 뒷후반에 설명되는 내용도 마찬가지 이런 진법이 자유자재로 돼야지만 표현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거의 변환법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다시 주의합니다. 16진수입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10부터 15까지의 두자리 숫자로 만들어진 값은 0문자로 대치가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서 이들의 변환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책의 내용의 설명이 나옵니다만 책과 관계없이 제 임의의 예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칠판 확인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진수 데이터를 n진수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미의 10진수가 주어졌을 때 그 10진수 데이터를 n진수로 변경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6이라는 10진수를 예로 둡니다. 이 데이터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바꾸겠다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정수, 자연수로 주어진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주어진 값을 2로 나눕니다. 즉 내가 원하는 n진수의 값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26을 2로 나누어서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적힙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서 주어진 값을 26은 13과 나머지 0의 값으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오랜만에 보셨을 건데 몫과 나머지 라는 것은 26을 2로 나누시죠. 나누면 여기가 13이 될 거고 26에 빼기해서 0. 여기를 우리가 몫, 여기를 나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을 2로 나누게 되면 2, 6, 12, 1. 그럼 몫이 얼마가 된다? 6. 나머지가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를 n진수로 변경하겠다. 주어진 십진수 데이터를 n진수의 n값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몫과 나머지를 구합니다. 언제까지? 이 숫자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그럼 다시 또 나눕니다. 2로. 몫은 6. 나머지 1. 다시 또 나눕니다. 2, 3, 0 2, 1, 1 그러면 2보다 작은, 즉 n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나눠져버리면 이와 같은 식으로 1, 1이라는 형태가 마지막 단위로 표시됩니다. 여기까지. 즉 주어진 십진수 데이터를 2로 계속 나눌 때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지금처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결과를 읽는 방법은 거꾸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6이라는 십진수 데이터를 2진수로 변경한 결과는 1, 1, 0, 1, 0이라는 2진수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산 형태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의 몫과 나머지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확인하신다라면 그 다음 걸로 한번 봅시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26이라는 십진수를 8진수로 나눕니다. 즉 26에 대한 8진수를 계산하겠다라면 똑같은 방법입니다. 26을 8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26을 첫 번째 몫, 3, 8이 24가 되고 나머지 2. 그러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명, 이렇게. 결국 26에 10진수는 3, 2에 8진수라는 값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확인합니다. 하나 더 합니다. 26을 16진수로 구합니다. 그러면 몫 1, 나머지는 10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읽어줍니다. 남는 결과 1,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10은 16진수 데이터로 표현을 했을 때는 숫자 적어주는 게 아니라 영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1a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10진수 데이터로 주어진 값을 n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든 26에 5진수를 구하고 싶어요. 5로 나누시면 됩니다. 5로 나누시게 되면 몫은 얼마가 된다? 5, 25가 되겠죠. 5, 25에 나머지 1. 5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1에 나머지 0. 26이란 숫자의 5진수는 101이라는 5진수라는 형태로 표시된다. 그래서 어떤 값이든 우리가 원하는 n진수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n진수로 표시된 데이터를 10진수로 표시된 데이터를 n진수로 변경할 때는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쓰게 되면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복잡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단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진법 변환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는 첫 번째 방식은 정수 데이터로 표시가 되는 형태를 설명을 드렸다면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는 정수 데이터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실수값도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수값 표현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625라는 10진수가 주어진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2진수로 변경을 하라 또는 8진수로 변경하라 16진수로 변경을 요하시는 경우는 앞의 정수 데이터입니다. 소수점 앞에 자리 데이터는 나눗셈에 의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얘는 반대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진수로 곱해줍니다. 즉 0.625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로 곱합니다. 곱하시면 0 4, 5, 1.2가 됩니다. 이때 취하는 값은 소수점 앞자리 데이터를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다시 곱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곱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곱합니다. 그러면 0, 0, 5, 0점 다시 또 곱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2 0, 0, 0, 1, 0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곱할 수 없다. 끝입니다. 그럼 주어진 0.625라는 값은 이번에는 곱하기는 순서대로 읽어줍니다. 나오는 결과 1, 0, 1의 2진수로 변환이 됩니다. 소수점까지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좀 더 난이도를 주고자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건 정수뿐만 아니라 소수 데이터까지 표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법 정도까지는 확인. 8진수와 겠다 마찬가지입니다. 8 곱하시면 됩니다. 16진수라 여기다 16을 곱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소수점 데이터 변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점 정도 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볼까요? 0.125를 구하고 싶다. 8진수를 구하고 싶어요. 8을 곱해요. 그러면 5와 곱합니다. 5, 8이 40. 2, 8이 16입니다. 16인데 4이기 때문에 0의 2가 됩니다. 8, 1은 8. 그러면 1.0. 1만치 합니다. 0.125라는 형태를 8진수로 변경하면 0.1의 8진수라는 값으로 바뀔 수 있다고 표시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그래서 정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소수를 이용하는 것에 각각의 N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거는 너무 복잡해요. 숫자가 크게 되면 계산이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거보다는 뒤에 설명드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계산이 안 될 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법 형태인 정수와 실수 데이터를 N진수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기억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좀 확인하셨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반대입니다. N진수로 표현된 숫자를 나는 반대로 물어바꾸자 10진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N진수로 표현된 데이터를 10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형태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반대로 10진수를 N진수로 변경하는 형태를 거꾸로 N진수 데이터를 10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가 쓰고 있는 1234라는 숫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1 곱하기 1000 2 곱하기 100 3 곱하기 10 4 곱하기 1입니다. 즉, 1000이 1개가 있고 100이 2개 있고 10이 3개 1이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면 다르게 표현합니다. 1 곱하기 10의 3제곱 2 곱하기 10의 제곱 3 곱하기 10의 1 4 곱하기 10의 0승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000이 1개 102 2개 12 3개 1이 4개라는 형태로 표시돼서 우리는 10진수 1234의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진수라는 데이터가 이와 같은 즉, 10진수의 10이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나타낸다면 주어진 2진수도 마찬가지 10진수가 이와 같은 숫자로 표시된다면 2진수도 동일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즉, 1이라는 값이 주어진다 1 곱하기 2진수니까 2 이때 주의하실 것 재료수 자료수가 4번째, 3번째, 2번째, 1번째지만 n-1번입니다. 0, 1, 2, 3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1, 2, 3, 4, 5개라면 얘는 2의 4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3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2제곱 1 곱하기 2의 1제곱 0 곱하기 2의 0제곱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풀어보시면 쉽게 확인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16 2의 3제곱이니까 8 0승은 0입니다. 2의 1승이니까 2 0 결국은 더한 결과 얼마가 나온다? 26이라는 값 다시 말해서 26의 10진수로 계산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26을 2진수로 변경한 결과가 110, 10이 나온 것처럼 역으로 계산 결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3, 2의 8진수입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 또 같습니다. 3 곱하기 8진수니까 8 첫 번째, 두 번째니까 1승 2 곱하기 8의 0승 계산하면 3, 8, 2, 24 더하기 2 동일한 결과 26의 10진수의 값을 가집니다. 1A입니다. 1 곱하기 16진수니까 16 곱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니까 1승 이때 주의하실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A값은 10진수 10과 같습니다. 10 곱하기 16의 0승 16 더하기 10이 되니까 똑같이 26의 10진수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101의 5진수 앞 페이지에 설명드렸던 예제입니다. 2진수, 10진수 데이터 26을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화를 봤었고 5진수로 변경할 때 2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똑같습니다. 1 곱하기 5의 제곱 0 곱하기 5의 1승 1 곱하기 5의 0승의 모양을 가집니다. 결론 25 더하기 1이 되니까 25 더하기 1이 되니까 10진수를 10진수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정수 데이터가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됐다면 실수 데이터는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이냐 아까 봤던 겁니다. 0.625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경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2진수로 변경한 결과가 누구였냐 그러면 0.101이라는 2진수가 주어져 있다라면 이 2진수를 마찬가지 10진수로 변경하겠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얘는 0.101이라는 값은 주의합니다. 이 자리가 2의 0승의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계산합니다. 앞자리 자연수 정수 쪽 형태 앞쪽의 양수 형태는 n-1의 가중치가 주어진다라면 소수점 이하는 마이너스 n의 가중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계산하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1 곱하기 2분의 1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8분의 1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런 계산하신 분이 있을 거에요. 있을 거니까 일단 같이 한번 단계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 기억하시면서 2분의 1은 0.5입니다. 4분의 1은 0.25가 됩니다. 8분의 1은 0.125가 됩니다. 그러면 0이니까 결국 두 개를 더하면 0.625라는 십진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 앞쪽에 정수 앞쪽에 소수점 앞자리건 뒷자리건 전부 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n-1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대신 소수점 이하 데이터가 주어질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n승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시되는 거니까 이 관계를 기억 부탁드립니다. 직접 손으로 적으시고 눈으로 보지 말고요. 직접 손으로 적으시면서 어떤 식의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하신다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진법이 나오든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기억 부탁드릴 겁니다. 반복 연습하셔서 좀 확인하면서 이건 100% 이해를 하셔야지만 약간의 변형이 된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관계를 좀 기억 부탁드릴 거고요. 정리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게 뭐냐 이해 거듭제가 없습니다. 2의 0승은 1입니다.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2의 7승은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은 1024 다 사용됩니다. 모든 과목에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서 외우십니다.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0승까지 숫자는 축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매우 계속적으로 하셔야 하고 특치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 정도는 기억 부탁을 드릴 거고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맞습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이 0.5 2의 마이너스 2승이 0.25 2의 마이너스 3승이 0.125 2의 마이너스 4승이 0.0625를 가집니다. 이 숫자는 다 외우세요. 진법변환 상관없이 진법변환 상관없이 다 활용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담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합니다.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라는 숫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승이 0.5 반씩 줄어 나갑니다. 0.25, 0.125, 0.0625라는 값을 가지는 거니까 이 수치는 다 암기. 물론 진법변환 떠나서라도 이건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정확한 수치 암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설명드렸던 방법이 십진수 데이터를 엔진수로 변경하고 두 번째 엔진수로 표시된 데이터를 십진수로 변경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더라면 그 다음 단계로 설명되는 거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십진수 데이터를 이진수로 엔진수로 변경할 때 나눗셈을 이용했는데 이 나눗셈을 이용한 거를 방금 했던 거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주로 십진수 데이터를 엔진수로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26이란 형태 26의 십진수 데이터는 11010이라는 이진수로 표시가 됐다면 얘는 1 곱하기 2의 4제곱 1 곱하기 2의 3제곱 0 곱하기 2의 제곱 1 곱하기 2의 1제곱 0 곱하기 2의 제곱을 가집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16 더하기 8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4가 아니죠? 2 더하기 2죠? 2 더하기 0입니다. 그럼 결론은 26이란 숫자를 이진수로 표현을 할 때 지금 같은 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26은 16 더하기 8 더하기 2를 하면 26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진수로 표시된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방식인 26을 10으로 나누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며 일일이 여러 번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단계를 거치지 말고요. 바로 갑시다. 어떻게 바로 갈 것이냐? 26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경하겠다. 그럼 찾습니다. 26보다 거듭제곱 숫자들 중에 바로 밑에 작은 숫자 그럼 26보다 바로 밑에 작은 거듭제곱 숫자는 누구냐? 16입니다. 그럼 여기다 적을게요. 16 과 26에서 16을 뺍니다. 그럼 남는 수는 누구냐? 10이죠. 그럼 10이라는 값은 10보다 작은 거듭제곱 숫자가 누구냐? 8입니다. 그럼 8 10에다 8을 빼니까 남는 수는 2 그러면 10 더하기 2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십진수 데이터를 2의 거듭 숫자의 합으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6은 16, 8, 2라는 값의 더하기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진수로 변경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이냐? 16은 2의 4제곱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처음에 적응하실 때 바로 계산이 안 되시면 표를 만드는 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16이니까 이게 1, 2, 4, 8, 16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26은 16을 가지고 있고요. 8을 가지고 있고 2를 가지고 있습니다. 4와 1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26이나 숫자 바로 보이시죠? 1, 1, 0, 1, 0 이라는 이진수가 계산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주어진 십진수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 이진수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누기 하셔서 단계별로 밟아도 됩니다만 이것보다는 훨씬 빠를 테니까 주어진 숫자를 이런 식으로 2의 거듭 제곱의 수로 바꿉니다. 바꿔서 필요한 값의 위치만 1을 하신다면 바로 이진수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조금 더 큰 숫자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77의 십진수가 주어진다라면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계속 나누시면 되는데 우린 방금 설명드렸던 행사로 갑시다. 77보다 바로 밑에 작은 수가 누구냐 찾아보시면 64가 됩니다. 그러면 초반에 이렇게 하세요. 적으세요. 64 5라는 값을 가질 거고 5는 1과 4와 1의 값을 가진다. 100 110 101의 이진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이게 힘드시면 두 번째입니다. 77은 64 더하기 13이에요. 13은 8 더하기 5입니다. 5는 4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64 8 4 1로 구성됐다. 그럼 적합합니다. 64 32 16 8 4 2 1 똑같은 방법으로 100 110 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다면 좀 더 빠른 형태의 진법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뒷부반부에 설명되는 내용에서도 이후 주어진 숫자를 이와 같은 이진수로 변경한 후에 작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의 진법 변환 형태를 정확하게 숙지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10진수 데이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인쇄 봅시다. 얼마랄까요? 54로 해볼까요? 54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경한다. 두 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54보다 바로 밑에 작은 수입니다. 쭉 내려가면 64보다 작은 거니까 32가 됩니다. 32 16 8 4 2 1 1 적습니다. 54에는 32가 들어갑니다. 32 죽으면 그러면 32 54 빼기 32니까 22가 되고요. 22는 16이 포함됩니다. 22에다 16을 빼버리면 6이 되는 거니까 8과 4 1 0이면 됩니다. 갑니다. 32를 포함합니다. 32 더하기 32 더하기 22로 분할 22는 16 더하기 6으로 분할 6은 4 더하기 2로 분할 그럼 필요한 숫자 나오네요. 32 16 8 필요 없고 4 필요하고 2 필요하고 0 필요하고 그러면 주어진 값은 110 110 이라는 형태의 진법 변환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하셔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엔진수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10진수 데이터를 원하는 엔진수의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일단 그리기 위해서 이걸 기억합니다. 2의 거듭제곱수 1부터 10승까지 더불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2의 마이너스 4승까지가 0.0625가 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는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셔야 하지만 이게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버벅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셔서 시험 전까지는 아까 첨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산 문제는 지금 완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엔진수의 엔진수로 표시된 데이터를 10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 번 설명드렸던 게 10진수를 엔진수로 변경 두 번째 엔진수를 10진수로 변경하는 방법 설명드렸다라면 거듭제곱의 수의 표현을 이용해서 10진수로 엔진수로 표현된 데이터를 10진수를 엔진수지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의 형태를 좀 기어포사드립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표시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세 번, 네 번째입니다. 이진수 데이터와 8진수 8진수 16진수의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8진수나 16진수의 변환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변환을 가질 것이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좀 전에 26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26에 대한 이진수는 110, 1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이게 이진수가 되고 8진수가 3, 2의 8진수 16진수는 1A의 16진수 값을 가지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합시다. 주어진 이진수를 8진수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8은 2의 3제곱입니다. 2의 3제곱이니까 뭐를 기억하시냐 이 주어진 이진수를 3개씩 묶으면 3개씩 묶어서 읽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8진수 값을 가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진수 데이터를 8진수로 변경하겠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8진수니까 이진수를 하나, 둘, 셋 자릅니다. 그리고 각각 자른 이 값 여기다가 가중치 1, 2, 4 다시 1, 2 이런 식으로 1, 2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주어진 데이터를 10진수로 읽으면 4, 2, 1이니까 얘는 2가 됩니다. 2, 1이니까 얘를 읽으면 3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8진수인 누가 나온다? 3, 2의 8진수로 바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1, 1, 0, 1, 0 이라는 2진수를 16진수로 변경합니다. 16진수는 2의 4제곱의 모양을 가집니다.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2의 4제곱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2의 4제곱 형태니까 이것을 출발합니다. 1, 2, 4, 8 자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1 그러면 2뭉탱 읽습니다. 1 2뭉탱 읽습니다. 8, 2, 10이니까 A 우리가 찾고자 하는 1A의 16진수로 바로 변환되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를 2진수 데이터를 8진수와 16진수로 변경할 때는 8진수는 2의 3제곱 2진수는 2의 4제곱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2진수 3개 묶으면 8진수 한자리 2진수 4개를 묶으면 16진수 한자리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용하시게 되면 2진수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8진수와 16진수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미의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2진수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어진 2진수를 8진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8진수로 변경하는 방법은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1 2 4 자릅니다. 1 2 4 자릅니다. 1 2 4 자릅니다. 그러면 읽습니다. 4 2 1이니까 4 4 2 1이니까 7 4 2 0이니까 6 그러면 이 주어진 2진수가 뭔지 모르지만 8진수 6 7 4 의 8진수로 계산되는 거 확인됩니다. 16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1 2 4 8 자릅니다. 1 2 4 8 자릅니다. 1 적어줍니다. 읽습니다. 얘는 1 얘는 8 8 2 2 1 1 1 11 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11선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6진수는 16진수의 두자리 형태는 영문자로 체험합니다. 12 A 값을 가지고 있다면 11은 B 얘는 B가 됩니다. 8 4 입니다. 얘를 읽으면 12 12는 영문자 C의 대응 따라서 이 주어진 값 읽어주면 1 B C의 16진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진법변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8진수 16진수 변환해달라고 그러면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눗셈 계산도 가능합니다만 안되면 2진수로 바꾸시면 돼요. 2진수로 변경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읽어버리면 금방 변환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를 구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시는 거 2진수 데이터를 8진수와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계가 더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마무리 뭐가 생기냐 얘를 알면 얘를 알고 싶어요. 8진수 데이터를 아시고 뭘 찾고 싶다 16진수를 찾고 싶고 반대로 16진수로 주어진 데이터를 8진수로 바꾸고 싶어요. 바꾸시는 방법은 얘들을 10진수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바꾼 다음에 그 10진수를 다시 원하는 진법으로 변환시키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까 어떻게 하자 이 방법을 씁시다. 8진수를 16진수로 변경하겠다 8진수를 거꾸로 2진수로 바꿔요. 그리고 바뀐 2진수를 16진수로 읽으면 됩니다. 즉 결국은 8진수와 16진수의 상호 변화는 가운데 누굴 통하자 2진수를 통합니다. 즉 8진수를 2진수로 바꿔버리고 그 2진수를 다시 2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변경해버리면 좀 더 빠른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가는 거죠. 주어진 8진수 데이터를 2진수로 풀어버리고 풀어버린 2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묶어주는 방법을 이용해버리면 이들의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해봅시다. 6, 7, 4라는 8진수가 있어요. 이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자. 그럼 일단 첫번째 얘를 누구로 바꾸자. 2진수로 바꿉니다. 자 6, 7, 4라는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 거꾸로 갑니다. 6, 7, 4의 8진수니까 3자리입니다. 4, 2, 1 4, 2, 1 4, 2, 1 적어줍니다. 8진수 한자리가 2진수 3자리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2진수 3자리 값인 4, 2, 1 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볼게요. 6을 만들기 위해서는 4, 2 가 필요해요. 7을 만들기 위해서는 4, 2, 1 이 필요해요. 4를 만들기 위해서는 1, 0, 0 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8진수가 바로 2진수로 변경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를 뭐로 바꾸자? 16진수로 16진수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갑니다. 1, 2 4, 8 자릅니다. 1, 2 4, 8 자릅니다. 다시 1 출발합니다. 읽을게요. 1 8, 2 1이니까 B 11 8, 4 C니까 그러면 좀 전에 봤던 6, 7, 4 8진수를 이와 같은 1, B C의 16진수의 변환이 가능하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값을 8진수로 16진수를 8진수 바꿔달라 거꾸로 2진수로 변경한 다음에 8진수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 얘도 우리가 치는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런 표현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만 7, C, D, 8 2라는 16진수를 8진수로 바꿔달라 그러면 똑같습니다.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와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7, C, D 점 8, 2 라고 나눈 상태에서 각자 자리에다 적습니다. 4자리니까 8, 4, 2, 1 8, 4, 2, 1 8, 4, 2, 1 소점 적어주시고 8, 4, 2, 1 8, 4, 2, 1 이런 식으로 만들어갑니다. 7 만들 거예요. 0 1 1 1 C입니다.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10 B가 11 C가 12가 되는 거니까 1, 1, 0, 0 D는 13입니다. 1, 1, 0, 1 소점 적어주시고요. 1, 2, 4, 8 가능 거꾸로 합니다. 8, 4, 1 1, 2, 3, 2, 1 1, 0, 0 0, 0, 1, 0 이라는 형태로 분리를 시키면 16진수 데이터가 이와 같은 2진수로 변경이 됩니다. 8진수 바꿔달라요. 자, 주의합니다. 소수점 기준입니다. 얘는 1, 2, 4 자릅니다. 1, 2, 4 자르고 1, 2, 4 자르고 1, 2, 4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아플 때 주의하실 거예요. 1, 2, 4 아닙니다. 4, 2, 1 자르고 4, 2, 1 자르고 4, 2 읽을게요. 2, 1이니까 3 4, 2, 1이니까 7 1, 5 점 4 0 4의 8진수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처럼 변환하신다라면 아무리 어려운 형태든 진법 변화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라면 충분히 시험 맞추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건 놓치면 안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고 만약에 이거 틀린다는 것은 불합격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설명드렸던 진법 변환의 기본 표현 자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설명드렸던 걸 토대로 한 번씩 만들어 보신다라면 충분히 진법 변환은 맞출 수 있다는 거 확인 부탁드릴 겁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 반드시 반복 연습하셔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